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인력 양성팀이 신설됩니다. 전력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동안 도내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은 모두 1,3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전문인력과 숙룡궁 등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21%, 28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이에 따라 인력 부족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취업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